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 셋 스탠바이 큐! 안녕하세요 구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단의 엄마 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이 빛나는 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바람같은 개비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럭키걸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작지만 강한 리더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때는 이 학교를 다니고 싶었던 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학교 현재 8기로 재학중인 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단의 셀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구단의 버논님 소희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간고사 기간인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쵸? 되게 안힘들어 보이시는데 요즘 중간고사 기간인데 학업에 쌓인 스트레스 오늘 아시아 청소년 음악회 여기에서 쫙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용음악과 파일기 조혜연인데요 제가 데뷔를 하고 구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학교가 주최한 축제에 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서공예 학생 여러분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두 여기서 재밌게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안양천 냄새를 맡으니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꼭 그게 안양천이라서는 아니고요 안양이라서 그런 거 맞죠? 아닙니다 이게 불호시에서 주최한 행군이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저희 해프니들도 앞으로 많이 성장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구구단 앞으로도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무대는 저희 타이틀곡 원더랜드라는 곡인데요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수록되어있는 일기라는 노래를 보여드리고 이제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노래 다들 아시죠 여러분? 역시 와 진짜 잘했다 와! 와! 누구 팬인가 몰라 역시 에너지가 아주 넘치네요 그러면 이 열기를 끝까지 꼭 가지고 가지시고 저희 무대가 끝나도 재밌는 부대는 앞으로도 쭉 이어지니까 이 자리 벗어하시면 안 돼요 네 열한 게 너무 뜨거워서 데일뻔 했어요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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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나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är